오늘의 시그널은 IMT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IMT도 결국 수율에 관련된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무사가 싸울 때 백만 대군이 고려어대 거란 얘기했죠. 거기서 결국에는 창이랑 방패를 대장간에서 실수 없이 많이 뽑아내는 쪽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창이랑 방패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는. 창도 다 똑같이 날카롭고 방패도 다 같이 똑딱딱해요. 거기서 누가 실수 안 하느냐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GST도 그렇고 IMT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온 겁니다. 지금 IMT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산화 레이저로 세정을 하는 겁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디램을 보더라도 아까 전에 TSMC랑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2nm, 1nm 경쟁을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 10nm 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디램을 보더라도 여기서도 지금 수요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디램도 점점 숫자가 낮아지잖아요. 이제 14, 13, 12, 11. 비메모리는 아까 1, 0.8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갈 거고 여기는 지금 3D 디램. 그러니까 이게 이제 2D에서 3D로 간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조그만 데다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쳐놔야 되니까 2D 평면으로 안 되고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HBM을 위로 쌓고 그러니까 디램도 이제 점점 더 14, 13, 13 그게 뭐예요? 선폭이 미세화된다는 건데 그러면 조그만 공간에다가 더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입체적으로 아니면 어떻게든 끼어넣는 방법을 위로 쌓던가 이것을 지금 연구하다가 나온 게 3D 디램이나 HBM이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평면일 때보다 입체가 되면 똑같잖아요. 여러분 딱 생각해보면 아니잖아요. 그냥 A4 용지에 그려져 있는 평면에 그냥 쌓인펜으로 그려진 거 거기에 가루가 있는 걸 닦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블록으로 쌓여 있어서 조립식 그 안에 끼어있는 먼지 닦는 게 저거 힘들겠어요. 당연히 입체적으로 먼지 닦는 게 힘들죠. 입체 구석구석에 있는 거. 그리고 위로 쌓으면 1층일 때 1층 청소, 계단 청소를 하는데 한 층만 계단 청소하는 게 힘들겠어요? 10층짜리 건물 청소하는 게 힘들겠어요? 당연히 10층짜리 건물 청소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미세화되고 이렇게 고단화되고 이러면 이럴수록 세정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랑 레이저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란 것이에요. 이게. 지금 HBM 분야를 봤을 때는 3세대 CO2 세정 기술 지금 IMT의 명칭, 장비의 명칭이 마이크로젯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거든요. 이게 HBM 공정 중에서 HBM이 8층짜리가 있다가 12층, 16층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지금 디렘을 계속 위로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쌓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오염물질이 끼는데 그거를 이산화탄소로 레이저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8층일 때보다 12층, 12층일 때보다 16층. 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 세정 장비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금방 다르면 또 새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EUV.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이 ASML의 EUV 장비 있죠. 극자외선이라고 이제 파장이 가장 짧은 볼펜을 짧게 쥐고 글씨를 쓰는 거랑 똑같은 형식 세계 최초의 EUV인 마스크 베이킹 장비 용 레이저 커팅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 베이킹은 그냥 말 그대로 빵을 굽는 거랑 똑같아요. 베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마스크 베이킹 기술이 마스크의 회로 해상도를 향상시켜서 열을 가해 굽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있는 거죠. 디렘 부분에서 디렘, HBM,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세정이 지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랑 레이저 세정 기술을 갖고 있는 IMT의 기술력이 지금 돋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EUV 마스크, 이 레이저 메이킹 장비 이거 때문에 EUV 쪽으로도 지금 또 부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율 혹은 미세화, 고단화 이런 것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장비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GST처럼 강소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치주라고 부르는 게 무슨 저기 보통 가치주라고 옛날에 그냥 가치 투자들을 하는 가치주들은 뭐였어요? 거래도 정말 없고 그냥 PER이 1배의 무슨 0.3 PBR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하기 편한 대표 가치주는 반도체 업종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은 이미 가치주의 반열에 올랐어요. 가치주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 강소기업을 고르면 그 옛날에 가치 투자들이 하는 그 답답한 가치주와는 전혀 다른 가치주의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치주, 가치주가 어떤 제가 말하는 가치주는 다른 개념의 가치주죠. 거기서 이제 조금 다이나믹한 성장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강소기업들은 꼭 포트폴리오에 넣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MT는 혁신적인 세정기술로서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보죠. 네, HPSP라는 종목이 히트를 쳤잖아요. 한미반도체가 대주주로 있는. 아직도 지금 시세가 나고 있죠. 지금 HPSP와 같이 IMT도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장비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의 흐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갭상승을 1월 25일에 했죠. 갭상승이 나온 이 부분이 아주 중요했죠.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 고점들을 다 날려버렸죠. 여기 밀렸던 이 장대 꼬리를 달고 밀렸던 이 부분을 그냥 갭상승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여기 갭하락을 메운 겁니다. 장군멍군이라고 하죠. 갭하락은 갭상승으로 날려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갭하락을 갭상승으로 맞부딪힌 다음에 여기서 완전 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3만 원이 목표가에 근접하게 된 겁니다. 지금 갭상승의 흐름을 4일 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보통 갭이 이틀 내에 메꿔지지 않으면 그 갭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4일 동안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갭의 의미는 더욱더 중요해졌고요. 그러면 이제 3만 원까지 일단 거침없이 달려볼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만 4천 원대에 매수하셔서 일단 1차 목표가 3만 원이고 만약에 3만 원을 점령하게 된다면 HP, SP와 같은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IMT 나흘째 갭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만 원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